네, 갓솔저 생각의 연연고가 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존재가 또 이렇게 역사하고 있고 일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목적 또 악한 마귀의 목적 이 영적세계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이 마귀의 어떤 패배와 마귀의 어떤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철임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철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철임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왔는데 그럼 도대체 뭐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도대체 뭐로부터의 구원? 누구로부터의 어떤 구원? 그리고 예수님은 왜 오셔야 됐고? 그게 이제 오늘 이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것이 이 세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범죄를 하잖아요. 감옥에 가잖아요. 죄를 저질러요. 이것은 다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천국에는 범죄라는 게 없겠죠.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는 게 없겠죠. 그게 천국이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범죄하는 일이 많이 있죠. 죄 짓는 일들이. 그런데 그것이 누구한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나타나신 거죠. 그게 뭐예요? 철임했다. 처음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뭐를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망권세 가지고 있죠. 사망권세, 죽음의 권세. 이거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권세를 깼죠. 더 이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또 영생하니까.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숨겨도 하는 거죠. 왜? 그 죽음이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것처럼 죽음도 하나의 과정일 뿐인 거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은 뭐 벼락할 일이죠. 죽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범죄와 악들, 죄악들, 거짓, 부정, 불법, 불의, 악행, 속이는 것들. 마귀, 그래서 이 세상이 마치 마귀가 속해가지고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있는 거죠. 범죄한 일들. 그것을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깨물은 말미암아 마귀가 여기서 패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건데. 초림은 뭐예요? 마귀를 패배시킨 거예요. 패배를 시킨 거예요. 완전 멸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6장에. 뭡니까? 마귀가 패배를 했는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관계가 미혹과 유혹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마귀가 우리를 여전히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어떤 이 싸움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 24장 25장은 어떤 종말에 대한 이야기고 이건 최종 심판 이야기입니다. 여왕계시록에도 최종 심판 이야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왼편 오른편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염소, 양과 염소. 그러면서 말해요. 저주를 받았다. 이야기. 도대체 저주가 뭐예요? 저주. 예수님이 말하는 저주가 뭘까요? 나를 떠나라. 아니 예수님이 있는 곳은 천국인데 예수님이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을 떠나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떠나라. 예수님 있는 곳을 떠나라. 그리고 마귀가 나와요? 마귀의 사자들이 나와요? 마귀는 뭡니까? 마귀는 사탄인 거죠. 사탄이고 마귀의 사자들은 뭡니까? 같이 타락한 귀신들인 거죠. 귀신들. 이 세상 가운데 사탄, 마귀의 역사,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 정확히 말하면 타락한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장, 타락한 천사들. 함께 타락한 사탄과 사탄의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을 위하여 에비된 뭐예요? 영원한 불. 이게 뭡니까? 지옥, 유황불. 보통 그게 유황불못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게시록에 보면 유황불못. 그래서 영원한 불. 그런데 여기는 영원하다. 한번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유황불못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도 들어가죠. 마귀의 사자들도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사탄도 귀신들도 타락한 천사들 들어가지만 사람들도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유황불못. 영원한 불못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옥, 지옥 하잖아요. 지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뜨거운 불이 영원히 있는 고통의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그놈이 이런 일을 드러내냅니까?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재림은 뭡니까? 이 사탄의 멸망인 거죠. 더 이상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활동을 해서 관계도 부리고 미혹도 하고 그러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예, 사탄의 활동은 끝납니다. 이게 이제 멸망인 거죠. 멸망은 영원한 멸망.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패배를 시켰지만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멸망시킨다는 구조로 이 세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사탄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정말 거의 다 됐죠. 예,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언들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탄처럼 이 사탄의 패배한 사탄의 편에 서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편에 서고 예수님의 죄를 기다리고 사탄의 어떤 관계들을 역사들을 이기면서 시험을 이기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능이 대적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주님을 승리 가운데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안심하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시라까지 안심하지 마시고 사탄이 패배를 했지만 아직 멸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지 말고요 방심하지 말고 우리가 깨어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윗단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는 삶을 또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자된 삶을 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꼭 모두가 다 마귀에 대적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